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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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차이가 그냥 생겼어! 오! 터졌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슬라임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천사선도 조금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오! 대박! 오! 진짜 꼬딱지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기! 딱 여기다 붙여놔! 벤처럼 만지기 시킨 다음에 콧덕지라고 해야지! 키 키 키 키 키 오! 비키! 추억 있는 색처럼! 비키야! 오! 저기 들어온다! 설화야! 설화야! 아 비키야! 넌 화장실 안 가도 돼? 어! 나 안 가도 돼! 야! 내가 책상 위에 과자를 딱 붙였다! 아!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아니! 게임에서! 어! 너가 이렇게 한 눈에 탁! 집으면 그 과자 내가 너 줄게! 아! 진짜 나 할래! 할래! 그래!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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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 시작! 한번 해! 여기! 어! 이게 뭐야? 으어? 아! 이게 뭐야? 앗! 이게 뭐야! 아! 네 코딱지! 내 코딱지! 아 Corner! 코딱지! 너무 씹어! 아! 너무 웃겨! 코딱지! 내 코딱지! 너 벅! 엄청 왕곤이네 야 오비키 너 코딱지로 장난치냐 엄청 심하잖아 야 서라야 서라 코딱지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사실은 슬라임이랑 천사 좀 터지 아 뭐야 그런거였어? 아 엄청 진짜 같네 아하하 너무 웃기다 서라 돌리는게 제일 재밌어 키키키키 오비키 오이씨 오비키 두고보자 야야야야야 아 왜그러냐고 자꾸 왜그러냐고 자꾸 내 말 따라 하지마라고 야야야 오바키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말라고 진짜 딱지가 잘되나 볼까? 오오 봤어? 오 한 마리 더 잡아 아 진짜 하지마라고 왜그러냐고 왜그러냐고 진짜 하지마라 이제 에휴 계속 꿰 empower 야야야 오바키 오바키 아 진짜 왜에? 아 선생님 아 에휘 선생님 안개지네 아 진짜 왜그러냐고 자꾸 선생님 오시면 진짜 이럴거야 아 이거 포도만 이거 주려고 내가 계속 그런거지 자 뭐야 마이쮸야? 너리꼬 그냥 주면 되지 고맙다 마이쮸을 먹어볼까? 어? 뭐야 지우개잖아 야 너 진짜 죽을래 지우개 준거야 지우개 준거라고 지우개 준거라고 아 진짜 짜증나 남반장 남반장 두고보자 떨려주세요 저를 보면 떨려주세요 이걸 붙이면 복수 대성분 이들어 빨리 붙여야지 안 깨서 다행이다 잠깐 잤는데 꿀잠이다 아 진짜 왜그러냐고 아 진짜 왜그러냐고 뭐 때려달라고? 뭐라고? 아 그럼 이거 뭐냐 아 진짜 저를 보면 때려주세요 누구야? 백설아 너냐? 와 진짜 와 진짜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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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화나 진짜 하하하 자 소용소용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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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복수의 장난을 칠거야 남반장 남반장 날 너무 괴롭혀서 안되겠어 하하하 설아야 도와줘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뭔데? 남반장한테 복수해야 돼 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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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자 반장 나와보자 네 됐 어 그래 숙제 안 낸 친구들 체크했니? 체크했는데 온라인 수업 들어서 전달 못 받았다고 하하하 네? 반장이? 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광고 안 꼈어요 어? 아 죄송한데요? 하하하하하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하하하 하하하 아 저 광고 안 꼈는데 흠흠흠 알겠어 전달 못 받은 친구한테도 전달 해가지고 오늘 안에 다 제출하도록 하자 응 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빨리바바 하트 3개 똑같이 그려줬다 루키언니, 호라언니, 텔라언니 그 다음에 천국문까지 그려줬네요 우리 송다연오키님이 보내주신 말랑이 랜더 박스를 뜯어봤더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체크해보고 어떤게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 뭐지? 귀엽잖아 서핑하는 어떤 여자에요 오! 슝슝슝 다음은 두고두고두고 오! 이게 톡톡팡이신가봐 오! 너무 잘되어 수제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되는데요? 오! 느낌 좋다 부럽잖아 다음은 두두두두고 오! 딸기 스키시 귀여워 이게 뭐야? 너무 좋잖아? 귀엽잖아? 느낌 최고야 이건 뭐지? 우와! 이 가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짜잔! 와! 토끼다! 토끼! 샤샤같애! 다음은 열어볼게요 두고두고두고 짜잔! 우와! 나비다! 오! 예쁘다! 킬링처럼 걸 수 있네 나 어디 스피시 재밌잖아? 오! 나비 글라스테코 나비 글라스테코 나비 글라스테코에요 하트 리본 하트 리본 체크! 킬로도이 팬이 토끼파밋 토끼파밋 체크! 다음에 인형 침대인형 파밋 서비스 서비스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다연오키님 과자도 너무 고맙고 우리 팬 아트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